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는 인생 후반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 4가지 기둥,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기본축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0도 되지 않은 사람이 은퇴를 얘기할 수 있어? 아, 이 양반 아직 젊구만. 더 나이 들어봐. 당신 몇 살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영상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될 텐데 아직 덜 살았다, 어리다, 나이 들어봐라 하면서 나이를 들먹거립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나이를 앞세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잊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 법칙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 생애를 관통하고 있고 더구나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도 있게 사는 인생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헐렁한 인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인생을 사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에 우리가 더 반기는 간식거리가 있는데 붕어빵과 호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오죽 좋아하면 집 근처에 붕어빵이나 호떡 파는 곳이 있으면 역세권에 빗대어 붕세권이니 호세권에 산다는 말을 하고 당근마켓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붕어빵 호떡 지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떡을 좋아하십니까? 찰지고 속이 꽉 찬 호떡이 대세를 이루지만 저는 공갈호떡 또는 공갈빵이라고 불리는 그런 호떡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 근처에 이 공갈빵을 팔던 집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 집에서는 만두도 팔았었네요. 한국에서 중국식 호떡에 공갈빵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인 곳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봉래춘이라는 중국 과자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데없이 호떡 타령이냐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 호떡이 우리로부터 공갈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이 바로 아무래도 빵의 밀도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밀도란 빽빽히 들어선 정도를 뜻하며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그 조밀한 정도를 뜻한다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충실히 갖추어진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껏 부풀어오른 중국 호떡을 보고 겉은 크지만 내용은 충실하지 않으니 공갈쳤다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밀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이 먹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꼭 인생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구는 천수를 누리고 살았어도 대대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또 누구는 나이 들어서도 제 인생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는 남들 사는 것에 반절도 되지 않은 생을 살았으면서도 인류의 구원자로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기관리에 철저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부지럽고 말하는 사람조차 민망해할 행동은 바로 나이로 상대편을 얕보고 낮추려는 것이고 나이로 굴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언쟁 중이라도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남은 무기라고는 나이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가화만사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밀도 있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실천해가면 자연스레 인생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세상만사 뜻하는 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글귀지만 늘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시대도 달라졌으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나서부터 새삼 깨닫게 된 것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는 겁니다. 부부 두 사람이 거의 정서적 이혼 상태로 서로를 포기한 채 마지 못해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는 말 한마디로 무미건조하다 못해 까칠하기까지 한 부부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제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건만 부여잡고 사는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지속가능한 삶을 살자 지속가능한 삶이란 마음의 평화와 행복 건강 환경 신뢰와 존중 뭐 이런 것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기후비기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범위를 줄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밖으로 무심결해도 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지속가능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은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이 깃들 때 시작됩니다. 지금 마음에 화가 차 있거나 그 분을 삭히기 위해 먹는 것으로 풀고 운동은 하지 않아 몸은 무겁고 사람을 만나면 내 답답한 신정부터 말하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무엇 하나 즐거운 것이 없어 심드렁하다면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걸까요? 안에 들어찬 화를 좀 가라앉히고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고여있지 말고 변화하자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는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은 대로 행동을 옮겨 나쁜 버릇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말이 넘쳐나도 곁에서 조언을 해줘도 내 자신이 좀 채 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뼈를 때리는 깨우침과 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암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근심으로 술담배를 끊으라는 조언을 아무리 해도 술담배 없이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살겠다며 호기까지 부리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술담배를 끊습니다. 수십 년을 끊지 못했던 것을 또 그 많던 잔소리에도 끊지 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나쁜 습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새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은 진정성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하루하루 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을 기울여가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도전하자고 에베레스트 산 오르자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텐데 왠지 도전 이러면 뭔가 원대하고 좀 큰 곁을 떠오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도전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 운동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 건강한 식단보다 혀에 착착 감기는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것도 도전입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대리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인생 구경하며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자신이 직접 해보며 경험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서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럽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스스로 기꺼이 초보자의 길을 들어선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시죠. 용기 있는 분들이시고 도전하는 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기준은 도움조차 되지 않으니 궁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오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작은 동산이라도 오르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집니다.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도달해보고 싶은 수준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에 집중하느라 커진 공허감과 복잡함 대신 내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원의 넓이가 작아도 내 그릇이 작아도 부피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밀도이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실천은 내 삶의 밀도를 높여주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나이는 제발 잊으시자고요. 왜냐하면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